요즘 제 경우는 상담들의 패턴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소위 잘 알려진 단체들에 대한 상담이 많이 줄었고 유튜브 기반의 좀 근본 없는 개개인에 대한 상담이 훨씬 많습니다. 워낙 다양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건강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이단사이비단체 혹은 문제가 많은 단체의 채널들도 있죠. 제일 유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허황된 음모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의도 많고요. 사실 내용이 새로운 건 없어요. 벌써 10년, 20년 전의 주장들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미혹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죠. 666은 베리칩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든지 특정 집단이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같은 내용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벌어지는 일들 같아요. 명확한 답을 찾으려 한다거나 혹은 책임정가의 대상 즉 적군을 설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그 어떤 상담보다 이런 상담들이 어려워요.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음모론은 기본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짝입기해서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종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한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이죠.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적 차원이 더해지니까 완벽한 편집증 혹은 맹신의 상태가 되는 거죠. 편집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눈앞에 진실한 정보도 날조 혹은 조작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실 답은 내려져 있죠. 이미 빠져 있는 분들은 우리가 설득하고 기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원적으로 이런 주장에 미혹되지 않도록 애초에 잘 교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즉 예방보다 더 나은 문제 해결법은 없다는 거죠. 뻔한 대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교회 짬밥 그리고 분별력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놀랍게도 이런 음모론이나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추종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나름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죠. 종교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종말론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기본적인 종말론조차 잘 모르는 거죠. 교회 일 잘하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말씀을 스스로 읽고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토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했나? 질문해보는 거죠. 목회자들의 책임이 큰 동시에 성도들도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기에 열심히 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2단 사입이 문제성 단체의 창궐은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방증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음모론이 교회를 다닌 사람 중심으로 퍼져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종말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상황은 노답인데 이미 정답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